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팬분들이랑 재작년 콘서트 때 뵙고 지금 거의 1년 반 만에 뵙는 것 같아요. 항상 팬분들 뵐 때는 저를 응원해 주세요. 진짜 언니 저만 응원해 주시러 오신 거기 때문에 설렘이 되게 크죠? 아 나왔다. 너무 신기하다. 아 이게 쌍번영이구나.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. 보고 싶었어요. 우리 다 지금 낯이 다 익는 분들이 다 앉아 계세요.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. 저 파란색이 원래 그러면 팬 색깔이에요. 저희 팬클럽. 삼촌. 본인 이름들을 이렇게. 닉네임이 다 있으세요.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. 너무 좋으세요. 팬들도 너무 좋았겠네요. 그 웃음에 묻는다. 다 같이. 아 테스요. 세상이 왜 이래. 왜 이렇게 힘들어. 아 테스요. 소크라테스요. 서울은 또 왜 이래. 아우. 제 명품 보이스. 어떤 너 자신을 알려면. 통 날 뵙고 간 날이. 내가 어찌 알겠어. 모르겠어. 테스요. 진짜 여기 있을 때랑 다르셔. 무대에 섰을 때는 진짜.